자 드디어 선일문 핵심편 첫 수업 시간이야 유닛1에서는 문장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영어에서는 말이지 문장의 시작이 주어하고 동사로 시작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문장의 앞에서 무조건 주어 동사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부사가 있어가지고 부사구라던가 부사절로 시작한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주어 동사를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전치사하고 명사가 나오잖니 그러면 얘를 가로로 묶어주는 게 되게 편리하다는 거지 이 전치사하고 명사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형용사라던가 부사가라기 때문에 주로 수식 역할이지 문장 성분이 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얼른 가로로 묶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는 문장의 종류가 다섯 가지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문장 성분을 표시해가지고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 것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바로 예문을 들어가 볼게 1번에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행복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일단 심리적인 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지 그리고 형용사 엔드 형용사가 이렇게 엔드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야 이 형용사가 동시에 이 웰빙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이때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수식을 다 빼버리고 처음 나온 명사가 있으면 얘가 주어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주어를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오브가 뭐지 그렇지 전지사야 전지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명사가 필요하다 그랬어 항상 전지사 명사구는 가로로 묶으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면 뒤에 뭐가 보이지 머스트라고 하는 조동사가 보여 그러면 이때부터 동사가 시작되는 거야 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와 동사를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머스트 비까지가 동사가 되겠지 그런데 또 하나 동사의 특징 중 하나가 동사는 시제하고 테를 갖는단 말이야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피평테를 가지고 있지 얘가 바로 수동태야 그래서 머스트 비 인슈월드까지를 동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찾았어 그리고 다시 한번 for라고 하는 전지사가 보이고 있지 이 for 뒤에는 전지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한데 대명사도 전지사 뒤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지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 줄게 그리고 뒤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보인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고 문장은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사 용법으로써 무엇무엇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되게 부드러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자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해석해 볼까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행복은 누구의 아이들의 다시 한번 아이들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행복은 must be insured insured 보장하다 be insured 보장되다 must be insured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거지 그리고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야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어 이때 이 to 부정사 앞에 있는 이 for를 뭐라고 하지 그렇지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 to 부정사의 경우는 말이지 원래 동사였지만 to를 붙임으로써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야 이 경우는 부사가 되어버린 거지 이렇게 풍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사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를 하는 주체를 쓰고 싶은 거야 얘를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지 이 의미상의 주어 형태는 for를 써주고 뒤에 그냥 명사를 써주거나 대명사인 경우에 목적격을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쓸 거면 them이라고 하는 목적격을 쓴다는 거지 이때 여기 있는 이 명사 또는 이 목적격 대명사가 이 동사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를 무엇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경우에 앞에 for 목적격이 보이면 얘가 이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 문장처럼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누가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이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해석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났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하나의 문장에서 스스로 문법 문제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다는 거지 그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bpp 보이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지 수동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 동사 형태가 수동이잖니 그러면 항상 너희들이 수동인지 능동인지 문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be insured가 아니라 그냥 insured을 쓰면 안 돼요 라는 거지 자 그럼 왜 안될까 일단은 이 insure가 뜻이 뭐지? 그렇지 보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보장한다면 무엇을 뒤에 목적어가 있단다는 거지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 맞는 게 아니라 수동이 맞는 거지 두 번째 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조어를 쓸 때 이 문장처럼 for 쓰고 목적을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오부목적어를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앞에 사람의 성격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for 목적어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방금 나온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형 문법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사 자리에 능동이 맞는지 수동이 맞는지를 항상 파악해 보고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의미상의 조어가 있으면 for 목적격이 맞는지 오부목적격이 맞는지 이렇게 항상 오법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자 2번 가보자 2번의 제일 처음 문장의 시작이 글로벌리라고 해가지고 부사로 문장을 시작했지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묶어볼게 자 그리고 and 다음에 e라고 하는 뭐가 보이고 있지? 전치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명사가 필요하다겠지?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장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있고요 the number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고 있지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다 그랬어 그럼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5부가 뭐죠? 그렇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명사가 필요하다고 묶어줄 거라고 다시 한번 from이 뭐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 명사를 또 묶어줄 거라고 이렇게 그 후에 나서 봤더니 드디어 동사가 보이고 있지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니까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 숫자는 무엇의 숫자는? 사망자의 숫자는요 from 무엇으로부터? 공기오염으로부터 다시 한번 공기오염으로부터의 사망자의 숫자는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도 다시 한번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볼까?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를 묻는 것이 내신형 문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이 뜻이 그냥 매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반드시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해 그런데 the number of라는 것은 이 오브 플러스 명사 구가 이 넘버를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명사의 숫자는 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the number of가 문법으로 나온다면 the number of가 맞는지 a number of가 맞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도 a number of라면 이 자체를 많은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망자들이 이렇게 되겠지 하지만 이 문장의 내용상 사망자들의 숫자가 증가해 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 number of가 맞는 거지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해스 pp라는 거지 얘가 현재 완료인데 기본적으로 이 해석을 쓴 이유가 뭐지?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사를 복수 동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해스인지 해부인지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여기서 주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떤 게 주어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이 that's? 어 복수구나 라고 해서 해부가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너희가 주어를 찾고 이 주어하고 동사를 수일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the number이기 때문에 단수지 해스가 맞는 거야 자 이제 3번 가보자 3번은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라겠지 얘가 주어고요 around the world 라고 해가지고 전시사 플러스 명사구를 묶어줄 거야 그러면 드디어 동사가 모이고 있어 그러면 주어 동사 많은 사람들이 기부 줍니다 무엇을? 그렇지 헌혈을 주어 동사 목적어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his blood 다시 주어가 나오고 있지 이 혈액이 it's used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수혈액 또는요 다시 한번 동사 나오고 있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전시사 플러스 명사구 약물로 이렇게 자 일단 두 개의 문장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보자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이고 있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합니다 매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다시 한번 이 혈액이 주어야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보이고 있지 이게 뭐라고 했지? 그렇지 수동이지 그래서 이 혈액이 사용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어디에? 수혈에 그리고 o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 o가 보이는 순간 너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해 o라고 하는 접사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래서 and라던가 all이라던가 but이라고 하는 접사 같은 경우는 앞과 뒤를 병렬 연결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 made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보이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d라던가 but이라던가 all을 사이에 두고 특히나 뒤에 동사 형태 나오지 않니? 동사의 원형일 수도 있고요 to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요 동사의 과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동사의 ing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중에 뭐가 맞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and, but, all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왔다면 앞에 있는 문장에도 동사 원형이 동사에 two가 붙어있다면 앞에 문장에서도 동사에 two가 붙은 구조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made 같은 경우에 동사의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앞에 똑같이 생긴 you스가 보이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bpppp 사용이 되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다시 이 혈액이 사용이 된답니다 헌혈에 또는 요 만들어진답니다 약물로 자 그러면 똑같이 문법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 첫 번째 뭐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수동인지 능동인지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혈액이 사용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혈액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능동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all이라고 하는 이 접사를 사이에 두고 이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쓰고 있단 말이야 이때 여기에 made가 아닌 make을 쓰면 안 되겠지 이 주어에 대해서 이 동사와 이 동사가 병렬 구조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주어도 혈액인 거야 그런데 혈액이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능동의 형태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4번에 요즘 얘 같은 경우는 부사야 시간 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네 수학은 입니다 라고 했고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하지 그래서 보호자를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온 거야 수학은 중요하답니다 인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묶어줄 거야 많은 다른 종류의 직업들에서 중요하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이 including 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라고 하는 전치사야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명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이 nose가 이 including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including nose를 묶어줄 거야 그리고 related to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과 관련돼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일종의 형용사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공학기술 상업 과학 의술 등과 관련된 그것들을 포함해서 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이 그것들은 일종의 대명사를 쓰는데 앞에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야 영어에서 말이지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it 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많이 쓰는데 it은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인 that을 쓸 수가 있어 이 that은 수식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수식 받는 대명사가 복수인 경우에 that이 아니라 nose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 직업 들을 받기 때문에 nose로 받았다는 거 자 여기에 보면은 혼동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today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명사이지만 시간이라든가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낼 때 이러한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를 부사로 살짝 가로를 쳐주고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를 주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엄마가 회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부엌 테이블에서 because of 무엇 때문에? 폭설 때문에 라고 했어 자 이제 5번이야 5번의 제일 처음 시작이 at이라고 하는 전시사와 시작했지 전시사 뒤에는 명사가 그래서 at부터 전시사 9를 쭉 묶어줄 거야 그리고 at the height of라고 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한창일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가 한창일 때 한번 끊어주고요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라고 했지 해수면이 얘가 주어고요 was라고 하는 비동사 보이고 있지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필요한데 얘는 보호자리에 low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어 결국 해수면이 낮았다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거 보이니 so that so that이 뭘까 이렇게 so 다음에 형용사라던가 부사가 오면 so that 용법이라고 하고 해석할 때는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그래서 뒤에 문장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때 이 tha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되게 부드럽고요 이 that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해수면이 너무나 낮아서 그래서 육지가 이어졌습니다 대륙과 그리고 대륙이라는 이 명사가 보이고 있지 이 명사 뒤에 대시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수식표시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 불완전 그렇지 불완전하다겠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없고요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직해주는 거지 대륙은 대륙인데 어떤 대륙이냐면 오늘날에는 분리된 대륙 다시 한번 마지막 빙하기가 한창일 때에 해수면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육지가 대륙과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대륙과 오늘날에는 분리된 대륙과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여기 나온 것처럼 so that 용법 있지 이 so that 같은 경우에 너무나 형용사 부사에서 대절 이해한다 라고 해석하는데 얘와 비슷한 게 search that이 있어 해석은 똑같아 너무나 이 가운데에서 대절 이해하다 이거지 그래서 so를 쓸지 search를 쓸지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so인지 search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렇지 so 같은 경우는요 so하고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하고요 search하고 that 사이에서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명사가 없지 그래서 so는 맞지만 search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명사 뒤에 that이 보이고 있어 이 that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를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겠지 이때 주어가 없으면 이 that 같은 경우에 얘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뒤에 있는 동사야 이 동사가 복수동사인 R을 쓴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앞에 있는 이 명사하고 수일지를 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is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었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좋은 문장 같은 경우에 형광펜을 표시해가지고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알겠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문장 구조가 꽤나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면 좋겠어 자 이제 6번이야 6번은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문장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먼저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표시하고 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우리의 직접 겪은 경험들을 다시 주어동사 우리는 tent to 무엇만 하는 경향이 있다 modify 수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수정하다라고 하는 동사 뒤에도 목적합이라 하겠지 이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왔습니다 이 what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의문사로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대명사로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무엇이 발생했는지 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거야 우리는 수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또는 발생한 것을 그리고 in order to 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언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동사하기 위해서요 make 만들기 위해서 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make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make가 5형식 문장을 쓰일 때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가 오지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목적부하게 만들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들기 위해서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목적어를 목적부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포스트잇을 준비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하나는 모르는 단어를 다시 암기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다른 하나에는 선생님이 중간중에 설명했던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을 학생들 스스로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볼 때 아 얜 다시 암기해야겠어 라는 것이 눈에 띄도록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 중에서 꽤나 문장 구조가 괜찮아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었지 학생들 스스로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도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도 괜찮은 거고 선생님이 표시한 문장을 학생들도 똑같이 표시해도 괜찮은 거야 오늘 배웠던 부분 학생들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꼼꼼히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쌓아지는 거야 늘 새로운 것만 공부해서는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 했던 것을 절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학생들 모두 영어 실력이 많이 오르길 바랄게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 안녕 안녕